박수혜가 쿠폰을 찢어버렸어 응? 쿠폰을 찢어버렸어 밥 다 먹기 쿠폰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찢었어요 거기다 버리는 거야? 쏘우티비 안녕 친구들 쏘우티비야 오늘은 제가 여기 밑에 있는 것들로 게임을 해먹으면 돼요 어떻게 하냐? 눈을 감고 한 사람도 눈을 감고 눈을 떠서 한쪽 사람도 눈을 뜨고 확! 계속 보고 손이 낸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되고 그냥 흉내낸 거야 그럼 지금부터 고고고고 아이고 일단 점 coraz 해볼게요 눈 감아서 이 그런 것도 같이 맞혀 보세요 이거 좀 쉽네 동기야 동기야 동기 아프리카에서 나온 건 아니고 코끼리 영몽 같아 그럼 코끼리 한바퀴 돌기 시작 몇바퀴 돌았냐 사랑해요? 다섯..뒷바뀌 오지겍죠? 머리 뜯겨 똑바로 해주세요 여덟바퀴 누랐어요? 이제 엄마 살아요 거꾸로 돌아있지? 눈 감으세요 뭐해요? 캐골 그러니깐 다른거 해봐 말 말고.. 아 얼룩말! 뱅농땅! 얼룩농이랑 내 색깔이랑 똑같아 그러네? 이제 엄마 난 그 장이 장난 잘하겠다 뭐..뭐야? 다시 소리 야! 딩동댕 어떻게 알았어? 이렇게? 빨간색? 또? 빨간색인데 초록색? 꼭지? 딸기 땡 땡 먹는거야? 응 그리고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 딸기도 아니고 토마토도 아니고 딸기당 토마토? 토마토야? 응 토끼가 좋아하는거야 당근 딩동댕이 오늘은 낱말카드를 가지고 놀는데 창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똑바로 앉아야지 아이 역시 다시 한번 더 네 최애